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른들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훈장님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어린 학동이 지혜로움으로 훈장님을 당황시켰지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동화도 12명의 어른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어린아이 하나가 발견해 내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른들은 어리석은 말만 하면서 진정한 영웅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의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오늘도 신혜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영웅은 누굴까?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렸거든요. 야호! 먹을 게 아주 많아졌어. 사람들은 신이 나서 둥둥 북소리에 맞춰 덩실 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음 날 마을 청년 12명이 곡식 자료를 하나씩 들고 마을을 나섰어요. 어서 곡식을 찌어오자고. 어두운 숲 속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 숲에 무서운 표범이 산다는 소문 들었니? 그때 풀숲에서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표범인가 봐! 청년들은 깜짝 놀라 앞으로 내달렸어요. 휴, 그늘 날 뻔했다. 청년들은 이웃 마을의 방앗간까지 재빨리 걸었어요. 청년들은 서둘러 곡식을 찌어서 다시 자루에 담았지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마을로 돌아가자. 청년들은 곡식을 한 자루씩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어요. 표범이 나온다는 숲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청년들이 한 줄로 서서 씩씩하게 걷고 있을 때였어요. 맨 뒤에서 걷던 청년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잠깐만! 왜? 무슨 일이야? 맨 뒤에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거참 이상하네. 우리는 분명히 열두 명이었지. 다른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모자라. 잘못 세웠겠지. 내가 다시 세워볼게. 맨 앞에 청년이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열한 명. 청년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정말이네? 열한 명이야. 다른 청년들도 번갈아 가며 세워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워도 열한 명 뿐인 거예요. 어쩌면 좋아. 누군가 길을 잃었나 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혹시 표범에게 잡혀간 게 아닐까? 잠시 뒤 청년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표범에게 잡아먹혔나 봐. 친구를 잃어버리다니. 청년들은 저마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노래를 부르지 말고 번호를 셀걸. 그랬다면 친구가 없어진 것을 일찍 알았을 텐데. 맞아, 그 친구는 지금쯤 표범밥이 되었겠지. 그때 한 청년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들은 모두 용감하잖아. 그 친구도 용감하니까 괜찮을 거야. 다른 청년도 눈물을 닦으며 외쳤어요. 맞아, 분명히 용감하게 맞서 싸웠을 거야. 그것도 맨 주먹으로 말이야. 또 다른 청년이 그 말에 맞짱구 쳤어요. 그 친구는 정말 용맹한 전사야. 우리가 걱정할까 봐 비명도 지르지 않았잖아. 하지만 표범을 이기기는 힘들어. 한 청년의 말에 청년들은 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야 해. 그래, 어서 가자. 청년들은 곡식 자료를 짊어지고 다시 걸었지요. 청년들이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어요. 청년들은 곡식 자료를 내려놓고 또다시 엉엉 한 친구가 표범에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청년들이 너도 나도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무서워하거나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훌쩍훌쩍 울었어요. 오,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을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꼬마가 이상하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곡식 자료는 모두 열두 개인데요. 그러자 추장이 핀잔을 주었어요. 예야, 곡식 자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추장님, 곡식 자료가 열두 개면 모두 다 돌아온 거 아닌가요? 추장이 눈물을 닦고 청년들을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어, 열둘이 맞네. 이 사람이 세고 저 사람이 세어도 청년들은 모두 열두 명이었지요. 그러자 모두들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우와, 모두 다 돌아왔어. 그렇다면 표범에게 잡혀갔던 청년이 살아 돌아온 게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맨손으로 표범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다니,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추장이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자, 표범을 물리치고 돌아온 영웅을 위해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자. 마을 사람들은 영웅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들썩들썩 밤새도록 춤을 추었어요. 과연 용감한 영웅은 누굴까요? 청년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을 빼고 수를 세었었다는 걸 모르고 있대요. 오늘의 동화 제규어와 사슴 뿌리 멋진 사슴이 강뚝을 거닐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도 지쳤어. 여기에 집을 짓고 살까? 사슴은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제규어도 길을 걷다 우뚝 멈춰 섰어요. 바로 여기야. 집을 짓기에 딱 좋은 곳이야. 제규어도 숲으로 나무를 주우러 떠났지요. 숲에서 돌아온 사슴은 나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서 멀리 던졌지요. 집 짓는 건 참 힘들어.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사슴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아, 배고파. 뭘 좀 먹고 해야겠어. 숲에서 배를 채우고 돌아온 사슴이 깜짝 놀랐어요. 집 지을 자리가 평평하게 다져져 있는 거예요. 굵은 기둥도 세워져 있었지요. 우와, 하늘이 나를 도와주나 봐. 사슴은 불끈불끈 힘이 솟았어요. 통나무를 번쩍 들어서 기둥 옆에 층층이 쌓았어요. 그러자 금세 벽이 만들어졌지요. 사슴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에는 제규어가 돌아왔어요. 아니, 누가 벽을 세운 거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나 봐. 제규어는 신이 나서 더 힘을 내었어요. 넓은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자. 집은 점점 더 멋지게 변해갔지요. 사슴과 제규어는 서로를 모른 채 번갈아 가며 함께 집을 지었어요. 사슴이 창을 만들면 제규어는 방을 두 개 만들고 사슴이 부엌을 꾸미면 제규어는 화장실을 멋지게 꾸몄지요. 얼마 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사슴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집이 다 만들어졌다. 어느 방에서 잘까? 사슴은 지푸라기가 깔린 푹신푹신한 방으로 들어가 드르렁 드르렁 쿨쿨 야호,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깜깜한 밤에 숲에서 돌아온 제규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슴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지요. 그런데 방문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누구지? 사슴과 제규어가 거실에서 딱 마주쳤어요. 어, 여긴 내 집인데 넌 누구니? 이건 내가 만든 집인데? 둘은 함께 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사이좋게 함께 살자. 그러던 어느 날 제규어가 사냥을 떠났어요. 사슴아,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 그동안 너는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 좋아. 사슴은 불을 활활 피워서 보글보글 물을 끓였어요. 희흐, 오랜만에 맛있는 요리를 먹겠군. 제규어가 무얼 구해올까? 조금 뒤 제규어가 돌아와 사냥한 것을 툭 던졌어요. 사슴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그건 바로 사슴이었던 거예요. 으악, 저건 사슴이잖아. 사슴은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없어. 그날 밤 사슴은 쫄쫄 굶어서 배가 고팠는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규어가 자신까지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도 했지요. 다음날 이번에는 사슴이 사냥을 떠났어요. 제규어는 휘파람을 불며 요리 준비를 했지요. 어제 먹은 사슴 고기는 참 맛있었어. 오늘은 무얼 먹게 될까? 제규어는 채소를 탁탁 썰고 커다란 냄비에 물을 팔팔 끓였어요. 얼마 뒤 사슴이 돌아왔지요. 사슴이 잡아온 것은 죽은 새끼 제규어였어요. 제규어는 화들짝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지요. 내가 사슴을 잡아와서 앙갚음을 하는 건가? 제규어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번쩍 떴어요. 잠들면 안 돼. 힘이 약한 사슴이지만 잠든 순간 날 해칠지도 몰라. 제규어는 스르르 감기는 눈을 계속 비볐어요. 아이고, 잠들뻔 했잖아. 그러고는 벌떡 깨어서 고개를 흔들며 잠을 쫓았지요. 그런데 그때 사슴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제규어는 놀라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고는 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달아났답니다. 사슴이 날카로운 뿔로 날 봐드려나 봐. 그건 사슴의 뿔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사슴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슴은 제규어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으아! 사슴도 문을 열고 숲으로 후다닥 달아났어요. 제규어가 나를 잡아먹으려나 봐. 그 뒤 사슴과 제규어는 이숙 저숲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훌쩍훌쩍 울곤 하지요. 아,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사슴과 제규어가 힘을 합쳐 만든 멋진 집은 지금도 텅 비어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콘도르의 후회 옛날 높은 낭떠러지 위에 커다란 새 콘도르가 살았어요. 콘도르는 오래오래 살아 요술도 부릴 줄 알았지요. 콘도르는 헐헐 날아다니며 동물들을 괴롭혔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어느 날 콘도르는 파닥파닥 작은 새를 붙잡았어요. 조그맣고 못생긴 새야, 우리 집에 가서 내 머슴이 되어라. 싫어요. 놓아줘요. 작은 새가 버둥거리자 콘도르는 입을 쩍 벌렸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잡아먹을 테야.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콘도르는 작은 새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새는 날마다 청소하랴, 설거지하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벼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콘도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 작은 새는 살금살금 집 밖으로 도망쳤지요. 앞으로 콘도르의 눈에 띄지 않게 꼭꼭 숨어 지내야지. 잠에서 깬 콘도르가 두리번 두리번. 어? 작은 새가 달아나버렸잖아. 응, 다시 찾아서 잡아와야지. 콘도르는 골짜기 아래로 휙 날아가 숲속을 샅샅이 뒤졌지요. 작은 새는 숨어서 콘도르를 지켜보았어요. 또 못된 짓을 할지도 몰라 따라가 봐야지. 에휴, 어디 숨은 거야? 콘도르는 산골 마을 위를 날다가 양떼를 몰고 가는 한 아가씨를 보았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작은 새 따위는 있고 저 아가씨를 신부로 삼아 집으로 데려가야지. 콘도르는 멋진 청년으로 변해서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오,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가씨는 청년으로 변한 콘도르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부모님께 여쭤보아야 해요. 아가씨는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갔지요. 오, 늠름하고 멋진 청년이구나. 아가씨의 부모님도 청년이 무척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청년은 아가씨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청년이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내 등에 엎혀요. 대신 절대 눈을 뜨면 안 돼요. 아가씨가 눈을 감자 청년은 다시 콘도르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하늘 위로 헐헐 날아올랐지요. 어머,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눈을 감은 채 신이 나서 외쳤어요. 이제 눈을 떠. 눈을 뜬 아가씨는 깜짝 놀랐어요. 청년은 사라지고 무섭게 생긴 콘도르만 있었으니까요. 아래는 낭떠러지여서 달아날 수도 없었지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이제 여기서 청소도 하고 밥도 지으면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아가씨는 훌쩍훌쩍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어느 날 콘도르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작은 새가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굵은 넝쿨을 건네주며 말했지요. 아가씨, 어서 달아나세요. 이 넝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 나올 거예요. 작은 새야, 고마워. 아가씨는 넝쿨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작은 새는 포르르 아가씨를 따라갔어요. 그러고는 아가씨의 부모님에게 말했지요. 곧 콘도르가 따님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쿵쿵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가씨의 부모님은 모르는 척 문을 열어주었지요. 청년이 성큼성큼 들어와서 두리번 두리번 혹시 내 아내가 여기 있나요? 작은 새는 아가씨의 어머니 뒤에 숨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서 물을 펄펄 끓이세요. 어머니는 허둥지둥 물을 펄펄 끓였어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왜 갑자기 물을 끓으시는 거예요? 자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그러지. 작은 새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끓인 물을 커다란 독에 부으세요. 어머니가 독에 물을 콸콸 붓자 청년이 또 물었지요. 팔팔 끓인 물을 왜 독에 붓는 거예요? 자네 목욕물을 준비하는 거라네. 작은 새가 또 속삭였어요. 이불을 가져와서 독 위를 덮어요. 어머니는 청년 몰래 이불로 독을 덮었어요. 그러고는 청년을 슥 끌어당겼지요. 요리가 닫을 때까지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좀 쉬게. 청년이 이불 위에 앉자마자 뜨거운 물이 찰랑거리는 독 속으로 풍덩. 청년은 콘도르로 변해서 허우적거렸어요. 아 뜨거워! 작은 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서 뚜껑을 덮어요. 아버지가 뚜껑을 쾅 닫았어요. 콘도르가 뚜껑을 쿵쿵 두드리며 외쳤지요. 작은 새야 날 꺼내줘. 다시는 안 괴롭힐게. 작은 새가 창밖으로 포르르 날아가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콘도르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안담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버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창 밖으로 초록색 나무들이 빽빽이 보여요. 흰 구름도 민지처럼 두둥실 산을 넘고 있어요. 아빠 차를 타고 왔을 때보다 바깥이 더 잘 보여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엄마는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지요. 민지와 엄마를 내려놓고 버스가 부르릉 떠났어요. 뽀얀 흙먼지가 앞을 가렸어요. 엄마는 민지에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셨어요. 민지의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마을길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걸으니 다리가 아팠어요. 아빠 차를 타고 왔으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투정 부리지 않고 꾹 참았지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오래된 느티나무가 제일 먼저 반겨주었어요. 5월의 향기로운 봄바람에 연두빛 느티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춤을 추워요. 올려다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느티나무 몸에는 하얀, 빨간, 파란, 노란, 녹색 천이 메어져 있었어요. 고운 빛깔의 천이 바람이 불 때마다 너울거려요. 엄마, 나무에 왜 천이 메어져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에 소원을 빌 때 나무에게 바친 선물이지. 나무에게 소원을 빌어요? 마음을 다해서 빌면 나무는 그 소원을 들어준단다. 엄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무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운 오색 천이 메어져 있는 느티나무 옆에는 돌무더기가 민지 키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었어요. 엄마는 작은 돌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돌무더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저 오래된 나무와 이 돌무더기를 선앙당이라고 부르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와 돌무더기 앞에서 복을 빌었단다. 민지는 두 눈을 반짝였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민지도 작은 돌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까치발을 들고 큰 돌 위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엄마와 민지는 돌무더기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민지는 어떤 소원을 빌었니? 이만큼 키 크는 거요. 민지는 손을 머리보다 높게 올리며 깐충 뛰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빌었지. 엄마는 민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민지도 엄마랑 같은 소원으로 할래요. 초록빛으로 넘실거리는 보리밭을 지나 엄마와 민지는 할머니 댁이 있는 곳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어요. 집 앞 넓은 고추밭에는 할머니가 고추가 기울어지지 않게 고춧대를 세워 줄로 묶어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이, 그리 이쁜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는 햇님보다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 민지를 안아주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왜 일을 하세요? 엄마는 셀룩거리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몸이 아픈 할머니가 일하는 것이 싫었어요. 일을 놔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할머니는 허리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앞마당에서 암탉을 쫓아다니며 놀고 있어요. 봉당에서는 엄마가 지어온 한약이 화덕 위에 올려진 약탕기 안에서 복을 복을 끓고 있어요. 엄마는 퇴마루에 앉아 할머니의 팔다리를 꾹꾹 정성껏 주물러드려요. 많이 불편하시죠? 늙으면 다 생기는 병인데 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혼자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힘든 일을 하면 이곳저곳 모두 아프시대요. 할머니 댁에 온 지 이틀이 되었어요.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커다란 시로의 떡을 찌셨어요. 오늘은 마을에서 선앙세를 올리는 날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 보따리를 들고 할머니네 앞마당에 모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흰 두루마기에 망건까지 쓰셨어요. 할머니도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린 후 반짝이는 은비녀를 꽂으셨지요. 이제 출발하시죠. 마을 이장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꽹과리와 북을 맨 아저씨들이 앞장을 섰어요. 엄마는 할머니 팔을 잡아주었어요. 민지는 그 옆에서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엄마 어디로 가요? 마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선앙당 집에 간단다. 음식 보따리를 머리에 이인 아주머니, 돗자리를 옆구리에 끼고 가는 아저씨, 모두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농가 밭을 지나갔어요. 마을 뒤에는 산이 있었어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물창한 숲 안쪽에 작은 귀와집 한 채가 혼자 외롭게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무서운 귀신이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민지는 얼른 엄마 뒤에 숨었어요. 망건을 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선앙당 집 문을 열었어요. 뽀얀 먼지가 햇살의 나비처럼 납풀거렸어요. 선앙당 집 벽에는 장군옷을 입은 인자한 할아버지가 칼과 활을 차고 너그럽게 웃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었어요. 그림 속에 있는 할아버지 옆에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두 마리가 있었지요. 금방이라도 호랑이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민지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 집 밖에서 그림을 보며 두 손 모아 절을 했어요. 이장 아저씨는 그림 앞에 있는 재단 위에 흰 종이를 깔고 바닥에는 돗자리를 펼쳤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할머니와 함께 재기 위에 밤, 배추, 떡 등을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요. 그러자 이장 아저씨가 차곡차곡 쌓여진 음식들을 재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망건을 쓴 할아버지가 촛불을 켰어요.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아놓자 가느다란 흰 연기가 퍼졌어요. 향 냄새가 주위를 맴돌았어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고마운 선앙씨님 올 한해도 농사 풍년 들게 해주시고 마을이 평화롭고 모두들 건강하게 해주소서 남자 어른들이 먼저 절을 했어요. 다음에는 여자 어른들이 절을 했지요. 민지도 엄마를 따라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민지 키도 크게 해주세요. 민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엄마가 말리는데도 마을 입구까지 따라오셨어요. 오색천이 메어져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와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진 돌무더기 앞에서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민지 집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가게 보살펴주소서 엄마와 민지도 할머니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어요. 연둣빛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흔들 거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와 호미 봄 햇살이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요. 반대편 벽에 걸린 호미를 깨웠지요. 빨리 일어나 봄이 왔어. 호미는 하품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어둑한 창구 안은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호미는 마술사처럼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속상하거나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나오는 버릇이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창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호미는 할머니 손에 들려 밖으로 나왔지요. 아, 눈부셔. 봄빛이 고인 마당에서 작년에 없던 개를 보게 되었어요. 귀염아, 바구니 좀 가져와라. 할머니 말에 귀염이는 얼른 바구니를 들고 왔지요. 아휴, 이쁜 것. 할머니는 심부름을 할 때마다 귀염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쉴 때는 귀염이와 다정하게 놀아주기도 했고요. 호미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번에 알 수 있었지요. 한가한 겨울 동안 귀염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했었다는 걸 말이에요. 햇살은 나날이 따뜻해졌어요. 봄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지요. 호미도 덩달아 바빠졌어요. 흙 다루는 일만은 자신 있었거든요. 흙을 파고 뒤섞으면서 코를 킁킁 거렸어요. 흙 냄새를 맡으면 힘이 솟는단 말이야. 콩밭에서는 이란마다 구멍을 파고 콩을 심었어요. 콩 위로 조심조심 흙을 덮으며 또 주문을 외웠지요. 빨리 싹 터라, 빨리 싹 터라. 검은 흙 위로 고개를 쏙 내밀 연두빛 했다. 싹이 돋는 상상에 호미도 할머니도 귀염이를 까맣게 입고 있었지요. 귀염이가 심심했나 봐요. 여전히 일만 하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바지를 물어 당겼지요. 바쁜데 무슨 짓인고 저리 가라. 할머니는 귀염이가 이를 방해하자 화를 내는 듯한 말투로 귀염이를 밀쳐냈어요. 점점 미운집만 하네. 나가 놀기나 혀. 어떤 때는 호미로 귀염이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호미는 갈수록 귀염이의 눈길이 사나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호미를 텃밭에 놓고 물을 마시러 갔을 때였어요. 귀염이는 호미 앞에 버티고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귀염아 왜 그래. 응? 네가 나타난 뒤로 할머니는 너만 예뻐하고 온종일 너하고만 지내잖아. 그건 오해야. 게다가 넌 날 때리기까지 했다고. 귀염이가 호미를 무섭게 노려보며 으르렁 댔어요. 침착하자. 침착하자. 호미는 주문을 외운 다음 귀염이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난 다만 봄 가꾸는 일이 좋아서 할머니랑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봄을 가꿔? 그래. 흙을 뒤집고 씨앗을 심는 거야. 그 일로 무지 바쁜데 네가 자꾸 귀찮게 했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화를 내며 널 때린 거라고. 호미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쨌든 네가 아니면 할머니는 날 예뻐할 거야. 귀염이는 호미를 덥석 물고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날 꺼내줘. 하지만 귀염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어둑한 마루 밑에 신발 한짝이 뒤집혀 있는 게 보였어요. 어? 할머니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신발이잖아. 할머니는 저 신발처럼 나도 못 찾을 거야. 호미는 귀염이가 미워지려 하자 자신의 버릇처럼 주문을 외웠어요. 귀염이가 안 밉다. 안 밉다. 어? 호미 아냐? 반가운 할머니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떴어요. 호미는 신발 한짝과 함께 막대기에 끌려 나왔어요. 요 놈이 왜 여기 와 있노?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다시 감자밭으로 갔지요.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건 줄 알아? 귀염이가 할머니를 따라가며 으르렁거렸어요. 호미는 귀염이에게 사정했어요. 널 때린 건 내가 아니야. 봄을 가꿀 수 있게 제발 날 그냥 놔줘. 응? 그러나 귀염이는 못 들은 척 했어요. 감자밭에는 이장집 할머니가 와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을 들고요. 일 끝나거든 우리 쑥뜨러가세. 나도 떡 좀 하게. 할머니는 호미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쑥떡을 나눠 먹었지요. 귀염이가 그 틈을 타서 호미에게 다가왔어요. 호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쏘아댔어요. 널 때린 건 할머니라고 했잖아. 내가 없어져도 할머니는 너랑 못 놀아줄 거야. 바쁜 봄철이라 다른 호미를 구해서 일할 거라고. 상관없어. 또 갖다 버리면 돼. 귀염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호미를 꽉 물고 뛰어갔어요. 호미는 너무 아파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호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뒷동산 바위 밑으로 주위는 온통 쑥밭이었어요. 에휴, 여긴 너무 멀어서 할머니가 날 찾지 못할 거야. 호미는 이제 귀염이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토록 좋아하는 봄 가꾸는 일을 못하니까요. 귀염이가 밉다. 귀염이가 밉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몸이 붕 떠올랐어요. 요 놈이 꼭 발 달린 것만 쫌 옮겨다니네. 쑥 뜨들어 안았으면 찾지도 못했겠네. 할머니가 쑥을 캐러 왔다가 호미를 보고 집어든 것이었지요. 호미는 할머니 손에 들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 또 갖다 버려봐. 할머니가 또 찾아올 테니까. 호미는 놀라 눈이 동그레진 귀염이에게 약을 올렸어요. 니까 걸 왜 그렇게 찾는지 몰라. 귀염이는 못마땅한지 툴툴 거렸어요. 열무밭을 읽어야겠어. 이탠날 할머니는 호미를 바구니에 담고선 개울 건너에 있는 밭으로 나갔지요. 향긋하고 축축한 땅냄새. 호미는 모처럼 일을 하자 즐거웠어요. 어쩐 일로 귀염이도 호미를 괴롭히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해가 점점 기울더니 산 위까지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주섬주섬 호미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염이가 신이 났는지 꼬리까지 흔들며 개울뚝 위를 달려갔어요. 아이쿠 뒤따라가던 할머니가 잠깐 기우뚱거렸어요. 휴, 넘어질 뻔했네. 할머니는 호미가 떨어진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갔지요. 호미가 애타게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얼마 후에 지나가던 황소가 호미를 뒷발로 찼어요. 호미는 개울 속에 풍덩 빠져버렸지요. 밤이 깊어가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외롭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랑 귀염이는 함께 있겠지. 호미는 그제야 귀염이 맘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자기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무척 외로웠을 것 같았거든요. 밤새 호미는 추위에 떨며 주문을 외웠어요. 누군가 날 구해줄 거다. 날 구해줄 거다. 다시는 봄 가꾸는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러다 아침역에 너무 지쳐 잠이 들고 말았지요. 호미는 잠결에 귀염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귀염이가 호미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말이 맞았어. 네가 없어도 할머니는 계속 일만 했어. 봄이라서 바빴던 거지 네 탓이 아니었어. 귀염이는 호미를 개울에서 건져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다시 봄을 가꿀 수 있게 된 호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오늘의 동화 충성스런 개 어떤 아이가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아이는 개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씨름씨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개를 집 뒤뜰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다. 개를 집 안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보였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 생각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는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살았지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밭에 나가고 집을 비웠어요. 개는 마당에 한가루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뱀은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우유가 든 컵을 넘겨다 보았지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컵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 안에서 독을 뿜어냈어요.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답니다. 이윽고 뱀은 우유를 한 번 휘졌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고는 우유가 든 컵 옆을 떠나지 않았죠. 저녁때가 되었어요. 밭에 일하러 갔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지요. 주인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마침 식탁 위에 우유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인이 우유가 든 컵을 들자 개는 큰 소리로 짖었어요. 멍멍! 멍멍! 가족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개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주인이 다시 우유가 든 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개는 재빨리 주인한테 달려들었어요. 너무 놀란 주인은 컵을 떨어뜨렸어요. 우유가 든 컵은 그만 깨지고 말았죠.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허겁지겁 핥아먹었어요. 주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내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개는 몸을 뒤틀면서 쓰러졌어요. 개는 우유 속에 독이 든 것을 알리려고 가족들 앞에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이죠. 목숨을 건진 주인은 마당 한 구석에 개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주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라던 대로 뒤뜰에 개를 정성껏 묻었어요.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개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한걸음부터 오늘은 미술시간에 학급별 합동작품 전시회에 내보낼 작품을 만드는 날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정하고 각자 한 가지씩 맡아서 만들자. 은주의 말에 삼모듬 아이들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동물원의 합창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만들 동물의 종류를 정하고 만들면 좋을 모양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야! 다른 조는 벌써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만 아직 시작도 못했어. 50마리의 합창단을 언제 다 만들지? 각자 좋아하는 모양을 만들어 합치기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시간만 꾸냐? 다 만들면 밖에 나가 놀아도 된댔는데 우리만 못 놀겠다. 미니의 불평에 진성이가 거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더라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대충 만들 거야? 누가 대충 만든대? 은주와 진성이가 다투려고 하자 승재가 말렸습니다. 다투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래도 다 만든 다음에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게 좋잖아. 난 콧불소 가족이랑 기린을 만들게. 은주가 마음을 풀고 자기가 만들 몫을 정하자. 윤수도 정했습니다. 위험 있는 사자와 호랑이는 내가 만들게. 난 살찐 하마와 돼지 삼형제. 미니 넌? 어, 꾀꼬리와 수탑. 역시 노래를 잘하는 동물은 내가 만들어야 해. 나머지인 진성이 네가 만들어라. 원숭이 남매와 강아지 형제다. 잘 만들어. 알았어. 내 염려 말고 너나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승재 너나 잘 만들어.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 듣는 돼지나 만들지 말라고. 자자 마음이 합쳐져야 동물도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동물들도 음이 잘 맞아 합창이 잘 됩니다. 멋진 동물 합창단. 은주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노래처럼 흥얼거리며 신문지를 깔자 모두 찰읽을 꺼냈습니다. 찰읽을 뚝 떼어 주물럭거리는 진성이를 보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진성아 철사로 뼈대를 먼저 만들어 순서 잘 알잖아. 알았으니까 선생님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도리어 은주에게 핀잔을 한 진성이는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뼈대를 잘 만들어야 원하는 모양이 되잖아. 모양이 잘못되면 즐겁게 노래하는 꾀꼬리가 아니라 시무룩한 꾀꼬리가 돼. 맞다.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올 것 같은 사자가 아니라 낮잠자는 사자를 만들면 안 되지.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털실로 철사를 잘 감싸줘야 찰읽이 잘 붙어. 은주는 진성이 들으라는 듯 책을 읽는 것처럼 말하며 철사의 털실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두 열심히 만드느라 웃고 떠들던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맡은 동물을 만들던 은주가 진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원숭이 다 만들고 강아지야? 승재도 진성이가 너무 빨리 만드는 게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철리를 단숨에 갈 수는 없어.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옮겨야지. 속도를 안 내면 언제 이 많은 동물들을 다 만드냐? 독창하는 동물을 만들었으면 간단할 텐데 하필 학창단이람. 진성이는 빨리 만들고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자기 몫을 다 하면 나가도 되지? 얼마 후 진성이가 차륵 부스러기를 뭉치며 물었습니다. 벌써 다 만들었니? 그렇지만 모둠끼리 같이 끝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려면 왜 각자 맡아서 만드냐? 알았어. 너 먼저 나가. 진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승재가 대답했습니다. 진성이가 나가자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쨌든 진성이가 처음으로 자기 몫을 했나 보다. 그래 여러 말이었는데 다 만들어서 다행이다. 내가 원숭이까지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민희가 만든 꾀꼬리를 들어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그래 명가수다. 이제 순서대로 놓아보자. 놓는 순서는 다 마른 다음에 해도 돼. 아이들은 교실 뒤 사물함 위로 동물들을 모두 옮겼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동물들은 제법 잘 말랐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물들을 둘러보던 진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원숭이 꼴이 뗐어? 산모둠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정말 원숭이 두 마리의 꼬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모둠 아이들이 떼어낸 거 아니야? 우리 모둠께 잘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그늘에서 말렸으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음주가 물었습니다. 진성이 너 철사로 뼈대 만들 때 꼬리는 안 만들었지? 그래 구부리기가 힘들어서 그까짓 꼬리 좀 안 만들면 어떠냐? 그까짓 거라니?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진성이가 떨어진 원숭이 꼬리를 붙이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쩌지? 선생님께서 오늘 뽑댄다고 하셨는데. 이제 붙여봐야 소용없어. 억지로 안 붙어. 우리 모둠 거 안 뽑히면 그건 다 진성이 네 탓이야. 미니가 으름장을 놓자 은주가 아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는 수 없지 뭐. 정말 열심히 노래하는 동물 합창단이구나. 원숭이 꼬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했으니 말이다. 어느새 선생님이 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동화 생일 선물 동현아 할머니 장 좀 봐올 테니까 문 잠그고 있어라. 할머니 뭐 사러 가요? 동현이는 컴퓨터 게임에서 얼굴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길 건너 쇼핑 센터에서 채소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가보려고. 1500원 하는 대파를 500원 해준다나 봐. 할머니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도 사오세요. 남은 것마저 먹지 않고. 맛없는 것들만 남았어요. 할머니 꼭 사와야 돼요. 그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3시부터 싸게 판다고 했으니 어서 가야겠네. 저번처럼 또 내 앞에서 줄이 끊어질지도 모르잖냐. 할머니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가게일이 바빠지자 할머니가 살림을 도와주려고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오자 동현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쓸쓸하지 않았거든요. 동현이가 덤불 속에서 악당을 발견하고 총을 탕탕 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 번 울리다 끊기겠지 생각하고 동현이는 계속해서 총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휴 왜 하필 이런데 전화야. 동현이는 짜증을 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양접내의 할머니 댁이시죠? 동현이는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맞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좀 아까 쇼핑센터에 장보러 가셨어요. 글쎄 너희 할머니가 우리 슈퍼에 오셨다.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셨어.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거든.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온 거야. 쇼핑센터 종업원인 듯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동현이는 엄마, 아빠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잘도 돌아가던 손이 지금은 자꾸만 떨려 다른 번호를 눌러댔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들렀다 할머니 옷을 가지러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넘어지면서 기절하셨다는데 깨어나셨어. 다친 데는 없고요? 여기저기 멍이 들긴 했는데 상처는 없으셔. 그만하기 정말 다행이야. 동현이는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현이랑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걷던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참, 음료수 산다는 걸 깜빡 잊었네. 동현아, 너 먼저 들어가라. 아빠는 지하 매점에 들러서 갈 테니까. 저기 끝에 210호야. 아빠와 헤어진 동현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린 문 틈으로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거든요.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대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위험하니까 세일하는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1500원 하는 대파를 500원에 판다는데 그게 어디냐. 벌써 1000원이 싸잖아. 엄마, 제가 드리는 생활비가 적어요? 적긴 왜 적어. 동현이 아빠랑 저랑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님 왜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세요. 건 너희가 버는 돈이지 내가 버는 돈은 아니자녀. 1500원 하는 대파를 500원에 사는 게 내가 버는 돈이야. 돈 버느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들 하는데 집 안에 있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바로 살림하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요. 할머니는 아파 누워서도 엄마 말에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 모르게 돈 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누. 어쨌든 이제 다시는 세일하는데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엄마. 한숨 주무세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 테니까. 이불을 걷어 올리던 엄마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바지가 여기 있어요? 사흘으면 동현이 생일 아니냐. 그래서 아까 대파 사러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1층 옷가게에서 샀어. 얼마 전부터 봐둔 건데 우리 동현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그동안 이 옷 사려고 세일하는데 그렇게 다닌 거예요? 돈 모아서 이거 사려고? 엄마는 우느라고 더 이상 따져묻지도 못했습니다. 난 할머니가 저러시는 줄도 모르고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버채기만 했으니 어떡해. 엿듣고 있던 동현이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음료수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현아, 왜 안 들어가고 울고 있어? 아빠가 할머니 괜찮다고 했잖아. 아빠는 영혼도 모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병실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현이 왔구나. 괜한 일로 늙은이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구먼.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동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았던 종이봉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차피 생일날에 주실 건데 뭐. 어쨌든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동현이는 엄마 대신 보조의자에 앉아 오늘의 동화 소중한 꿈 도안이라는 조그만 기차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면 아예 없을 때가 많은 조그만 간이역입니다. 간이역 마당에 반아름짜리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부채 모양의 이파리를 우거지게 피우고 제법 넓은 그늘까지 만들어주는 은행나무는 그 나이태가 40줄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40여 년 전 그 조그만 기차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수는 국민학교 4학년입니다. 3학년까지는 분교에서 공부하고 4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면사무소가 있는 본교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학교 길은 심리가 훨씬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험한 산 고개를 두 개나 넘고 제법 넓은 줄기의 강을 건너야 차가 다니는 신장로가 나옵니다. 창수는 혼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이 다닐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산길이 무서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일찍 떠나는 등교길은 처음부터 뛰어야 합니다. 학교 교문에 다다랐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씬 젖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리는 무쇠다리가 되어갔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반짝반짝 윤이 나고 웃으면 이만 유난히 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먼 학교 길이었지만 창수는 신이 났습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몇 가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 소방서 마당에 세워진 높은 막루와 이따금 귀청이 떨어질 듯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신기한 것은 뽁뽁 기적을 울리며 달리는 기차입니다. 오늘도 창수는 들꽃을 꺾어들고 철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철길은 북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저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산줄기 너머로 사라집니다. 저 큰 산 아랫역에 긴 기차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차는 하루에 두 번 지나다녔습니다. 힘차게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지만 내리고 타는 손님은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창수가 기차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루 한 번뿐입니다. 오후 2시쯤 학교가 파하자마자 산모롱이로 달려가면 어김없이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쁜 듯 기적을 울리며 순식간에 시커먼 기차의 앞머리가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창수는 기차가 일으키는 바람을 가슴에 가득 안고 들꽃을 흔듭니다. 창가에 앉은 어떤 사람이 마주 손을 흔듭니다. 기차의 꽃무늬가 눈에서 사라지면 창수는 재빨리 철길로 뛰어 올라갑니다. 얼른 엎드려 한쪽 귀를 철로에 착 붙여봅니다. 착흐탁 착흐탁 철로를 타고 들려오는 기차 바퀴소리가 쟁쟁합니다. 창수는 바퀴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귀를 대고 있습니다. 저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창수는 사라진 기차 꼬리를 그려보며 매일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파했기 때문에 기차를 보고 가려면 창수는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창수는 기차를 더 가까이서 오래도록 보기 위해 면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기차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역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가에는 돌무덤으로 울타리를 만든 돌밭이 빙 둘러 있습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있고 벌들이 잉잉거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역 마당에 들어섰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압실에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직 기차가 올 시간이 멀어서 일까요? 창수가 개차구를 기웃거리자 역장 아저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니? 아, 아니요. 노란 금줄이 두 개 둘러진 역장 아저씨의 모자가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양복 소매에도 노란 줄이 둘러져 있고 반짝거리는 노란 단추들도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전화벨이 뜨르륵하고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역장님의 목소리가 대압실까지 다 들렸습니다. 21열차 출발 21열차 출발 전도를 확인하라 전도를 확인하라 이상 역장님은 전화를 끊고 곧 밖으로 나와 철길 옆에 있는 표지판 장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저쪽 철로 옆에 전봇대처럼 높이 세워진 빨간 표대가 떨거덩하고 내려졌습니다. 곧 기차가 도착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개차랍니다. 역장님이 차표를 찍는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표를 산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손님이 없구나. 누구 마중 나왔니? 역장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요. 역장님은 빨간 파랑 신호기를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올까? 창수는 괜히 궁금해져서 가슴까지 두근거렸습니다. 뽁뽁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숨차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모자의 줄을 턱에 두른 기관사와 역장님이 서로 격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창수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기적을 울렸습니다. 갈 길이 바쁜 모양입니다. 기차는 곧 떠났습니다. 아무도 타는 사람 없고 내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수는 멀어져가는 기차 꽁무니를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왠지 아무도 내린이 없는 기차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플랫폼을 걸어 나오는 역장님도 신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나도 기차를 한번 타보았으면! 창수는 영 마당가의 돌모덤에 앉았습니다. 왜 집에 가지 않고 거기 있니? 언제 나왔는지 역장님이 창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수는 역장님한테 기차를 한 번만 태워달라고 말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누구 올 사람이 안 왔니? 한 손에 어린 나무 한 고루를 든 역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집에 가지 않고 배고플 텐데? 역장님은 그 어린 나무를 마당 한 가운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기차 한번 타는데 얼마예요? 왜? 기차 타보고 싶니? 네, 굉장히 타보고 싶어요. 그래, 어서 커라. 네가 중학생이 되어 읍내로 통학하게 되면 그땐 매일 타게 될 거다. 역장님은 어린 나무의 밑동에 흙을 복도다 주고 꾹꾹 밟았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 은행나무란다. 앞으로 30년쯤 크면 반아름은 될 게다. 그땐 너도 어른이 되겠구나. 역장님은 잠시 그때쯤에 큰 나무를 올려다보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창수는 시오리산길을 걸으며 기차를 탈 꿈에 부풀었습니다. 빨리 중학생이 되었으면 역장님은 정말 멋져. 경례하는 거, 깃발을 흔드는 것도 멋지고 전화받는 목소리도 멋지다. 창수는 역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먼 훗날의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충북성 기차를 타고 도안이라는 간의역을 지나거든 그곳의 역장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역장님의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살펴보세요. 박창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또렷할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페스탈로치 차장창창창 으악, 엄마야! 갑자기 책상과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고 창문이 금방 깨질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지진이다! 우와! 여러분, 진정하고 차례대로 복도로 나가세요. 차분해야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좁은 교실 문을 서로 빠져나가려는 아이들은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으로 허겁지겁 빠져나왔습니다. 우와, 살았다! 그래, 아까 교실이 흔들릴 때는 내가 땅속 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땅속 나라에 가면 편지 써라! 지진이 잠잠해지자 아이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지진에 대해 농담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책가방, 모자 모두 교실에 있는데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교실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책가방과 모자를 가지고 나올게 아이들 속에서 큰소리 치며 나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안 돼, 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 지진은 이미 끝났어. 내가 빨리 가져올게. 페스탈로치는 힘차게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페스탈로치, 야! 고집쟁이야! 여전히 지진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페스탈로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실로 들어간 페스탈로치는 잠시 후 양손 가득 가방과 모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와, 페스탈로치가 가방과 모자를 가지고 왔다. 아이들은 달려가 페스탈로치를 얼싸 안았습니다. 역시 페스탈로치는 고집쟁이야. 아니, 나는 고집쟁이가 아니야. 다만 이건 나의 힘이야. 페스탈로치는 처음 혼자 힘으로 넓은 개울을 건넜을 때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개울을 건널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내 힘이란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페스탈로치는 어른이 되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고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용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안나. 나는 이곳을 노이호프라고 부를 테야. 페스탈로치는 새로 지은 집을 노이호프라고 부르고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여기가 좋아? 응, 밥을 굶지 않잖아. 그게 밥이냐? 맨날 빵, 감자, 나물 같은 것 뿐인데 거기다 우리가 뭐 공짜로 먹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니까 주는 거지. 그건 그래. 거지 생활할 때는 일 안 하고도 먹을 걸 얻어먹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노이호프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들을 지겨워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일과 공부를 가르치는 페스탈로치 부부의 사랑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선생님, 페스탈로치 선생님! 갑자기 한 아이가 페스탈로치 부부의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로이스가 도망쳤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은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눈보라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로이스! 아로이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얀 눈밖에 없었습니다. 눈 위를 걸어간 아로이스의 발자국도 거센 바람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몇 날 며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로이스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보라가 그친 어느 날 눈발 위에 난 맨발의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발자국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아로이스! 발자국이 멈춘 허름한 헛간에 문을 열자 아로이스가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로이스의 몸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까칠까칠하게 닦아지고 얼굴도 추위에 얼어 군데군데 터져서 피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외투를 벗어 아로이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온기가 아로이스에게 전해지도록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헛간 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로이스가 부스슬 눈을 떴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그런 아로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로이스는 페스탈로치의 품에 안겨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로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페스탈로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일과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주머니에 주어 담는 게 뭡니까? 허름한 옷차림에 할아버지가 공원에 앉아 쉴 새 없이 뭔가를 주어 담는 것을 보고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것을 꺼내보시죠. 아무것도 아니라오. 그저 사금팔이 몇 조각 뿐이라오. 아니 그걸 왜? 저기 돌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오. 맨발인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금팔이가 떨어져 있으면 다치지 않겠소?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는 바로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주 옛날 위대한 라삐가 있었어요. 모든 라삐가 믿고 따를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죠. 위대한 라삐는 나라가 더욱 잘 살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 위대한 라삐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가장 현명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경찰이 아니면 누구라고 생각하나? 현명한 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모두 놀란 얼굴로 현명한 제자를 쳐다보았어요. 현명한 제자는 말한 곳 없이 차근차근 말했지요.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라삐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 말이 맞다. 선생님이야말로 나라를 이끌고 지키는 분이지. 위대한 라삐는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라삐 두 명을 마을로 내려보냈지요. 마을에 들어선 두 라삐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경찰서장이 나왔어요. 두 라삐는 고개를 가로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히 쳐다보았어요.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두 라삐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이 마을의 수비대장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다기에 왔소. 두 라삐는 또 고개를 가로잡았어요. 역시 아니라는 뜻이죠.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했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과 수비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삐님 그럼 누가 마을을 지킨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두 라삐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라삐님이 찾는 사람이 혹시 이분 아니신지요? 선생님입니다. 그제야 두 라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마을은 물론 나라를 지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좋아하며 선생님에게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두 라삐도 기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넓은 마음 장난기가 많아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소문난 이완은 이런저런 사고를 수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 양반댁 도련님인 이완이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한들 크게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인들만 귀찮았을 일이었지요. 그가 일곱 살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수일은 밖에 볼일이 있어 외출하고 사랑방에 비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장난기가 다분한 소년 이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 그는 장판 위로 벼룩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자 벼룩을 잡기 위해 송곳을 들고 온 방 안을 찌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인은 귀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완을 때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 점잖게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장판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인은 이완의 손에서 송곳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내놓거라 감히 나의 일에 끼어들다니 무례한 사람이군. 그는 오히려 하인을 나무라면서 재빠르게 송곳을 빼앗아서는 다시 벼룩을 쫓아다니며 방바닥을 찔렀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완을 보면서 하인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완은 드디어 벼룩을 잡아 하인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정말이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완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러느냐 실은 도련님이 어르신 방에 들어가 벼룩을 잡는다고 송곳으로 장판을 수도 없이 찔러대서 방바닥이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크게 노하여 날벼락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아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완의 아버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 그 벼룩을 잡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인이 벼룩은 잡았다고 답하자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벼룩을 잡았으면 됐다. 방바닥 위하 다시 깔면 되지만 한참 자라는 아이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욱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일이니 벼룩만 잡았다면 그것으로 된 걸세. 주인의 이 말이 하인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역시 달랐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량이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원숭이 옛날에 원숭이와 개가 살았어요. 어느 날 개가 원숭이에게 말했어요. 원숭아 우리 맛있는 콩떡 해먹지 않을래? 그러자 원숭이도 신이 나서 대답했죠.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원숭이와 개는 맛있는 콩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콩떡이 다 만들어지자 원숭이가 콩떡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난 개가 원숭이에게 말했어요. 바보 원숭이야, 그 콩떡은 썩은 나뭇가지에 매달아두고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야. 원숭이는 개가 꾀를 내는 것도 모르고 콩떡을 썩은 나뭇가지에 매달았어요. 그러자 콩떡 바구니가 쿵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개는 얼른 콩떡 바구니를 낚아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바보 원숭이야, 나한테 속았지롱. 화가 난 원숭이는 개의 집으로 달려가 방귀를 뿡뿡 띄었어요. 거짓말쟁이 개야, 방귀냄새 맡고 콩떡 맛있게 먹나 보자. 원숭이는 계속해서 방귀를 뿡뿡뿡 띄었지요. 맛있게 콩떡을 먹던 개는 방귀냄새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집게발로 원숭이의 볼깃짝을 꽉 물었어요. 아, 내 볼깃짝! 아파! 아파! 원숭이는 후다닥 도망치고 말았죠. 그 후 원숭이 볼깃짝은 지금처럼 빨갛게 되었고 개의 집게발도 듬성듬성 털이 나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여우와 바보 옛날 작은 산골 마을에 심술꾸러기 백여우가 살았어요. 얼마나 심술이 많고 장난이 심한지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에구머니, 이 못된 백여우가 또 죽은 뱀을 항아리에 넣었네.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걸 본 바보가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백여우를 잡아올게요. 바보는 백여우가 사는 산 주위에 구덩이를 팠어요. 못된 백여우야, 쿨쿨 잠만 자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백여우가 어슬렁거리며 나오다가 그만 바보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풀숲에 숨어있던 바보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건 바보 어머니지 뭐예요? 얘야, 어서 날 좀 꺼내주렴. 바보는 서둘러 어머니를 꺼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백여우가 어머니로 변신한 거였어요. 바보, 난 네 어머니가 아니라 백여우다. 백여우는 바보를 놀리면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며칠 뒤에 바보는 웅덩이에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아들아, 잘 왔다. 어서 날 꺼내다우. 그러자 바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렸지요. 이 못된 백여우야.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바보는 백여우가 어머니로 변신한 줄 알고 마구 때렸어요. 그때 숲길을 지나가던 백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어머니의 비누왕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바보를 나무랐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야, 이젠 네 어머니도 못 알아보니? 바보는 그제야 진짜 어머니인 줄 알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대요.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렁이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 부부가 살았대요. 그런데 자식이 딸 한 명 뿐이었던 거예요. 그 딸은 부자 부부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예쁘게 자랐지요. 그런데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대요. 글쎄 딸이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딸 옆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딸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딸은 그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얘야, 오늘 밤에도 또 나타나거든 옷에 실을 꿰매놓아라. 내 어느 집 자식인지 알아봐야겠다.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남자의 옷에 실을 꿰맸지요. 그런데 이뜬 날 새벽이 되자 그 남자가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밝자마자 부자 부부는 딸과 함께 살금살금 실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실이 북쪽 담장 아래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실이 담장을 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갔지? 아버지, 실이 담장 밑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이구, 정말 그렇구나. 부자는 서둘러 담장 밑을 파보았지요. 그런데 지렁이가 허리에 바늘을 꽂고 있지 뭐예요. 그날 이후 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부자 부부도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렸지요. 내 딸 신랑이 지렁이라니 어쩌면 좋아. 그런데도 지렁이는 매일 밤 딸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딸의 배가 점점 달덩이처럼 불러올랐어요. 열 달이 지나고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이 사내 아이는 씩씩한 젊은이로 자라서 호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견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요셀 주걱 쫄깃쫄깃 맛있는 떡 동글동글 만들자. 울퉁불퉁 못난이 떡은 맛이 없어. 동글동글 예쁜 떡이 맛도 좋지. 할머니가 흥얼거리며 떡을 빚고 있었어요. 아, 이제 다 만들었네.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떡 하나가 마루 아래로 또르르 굴러가지 뭐예요. 할머니가 한 발짝 쫓아가면 떡이 떼구르르. 두 발짝 쫓아가면 떼굴떼굴 떼구르르. 요것이 나를 놀려 할머니가 성큼 다가가니 떡이 돌 사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지 뭐예요. 아이쿠, 아까운 내 떡.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구멍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몸이 쑥 작아지더니 구멍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지 뭐예요. 주먹만큼 작아진 할머니가 구멍 아래로 쿵. 아이쿠, 여기가 어디지? 내 떡은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는 어리둥절해서 눈만 껌뻑껌뻑. 그때 머리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할머니 미안해요. 떡이 맛있어 보여서 제가 먹었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에고, 어머니나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말을 하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바위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빨리 내 뒤에 숨으세요. 할머니는 바들바들 떨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바위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소곤거렸지요. 쉿, 도깨비들이 오는 소리예요. 얼마 뒤 도깨비들이 바위 곁으로 다가와 코를 쿵쿵. 이상하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러자 바위가 허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요.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나밖에 없어. 할머니는 바위 뒤에 숨어서 몸만 바들바들. 바위가 좀 이상한데? 먹을 걸 숨겨놓고 혼자 먹으려는 거야. 도깨비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이리기리웃 저리기웃. 찾았다. 도깨비 하나가 할머니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히히 사람이야. 데려다 부려먹어야지. 바위가 도깨비들에게 부탁했어요. 할머니를 보내줘. 맛있는 떡을 준 착한 할머니야. 하지만 도깨비들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찾았는데. 도깨비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배에 올랐어요. 할머니가 오들오들 떨며 물었지요. 도깨비들아.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니, 아니. 그럼 늙은 날을 데려가서 어쩌려는 거야. 밥을 해줘. 우리는 밥 짓는 게 너무 싫거든. 얼마 뒤 할머니는 도깨비 마을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배가 고프니 어서 밥을 지어. 대장 도깨비가 커다란 솥에 물을 가득 붓더니 쌀 한 톨을 톡. 자, 이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져. 할머니가 주걱으로 휙휙 젖자 어느새 솥 안에 밥이 한가득. 우와, 요술 주걱이네. 이 주걱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면 좋으련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을 지으며 도깨비들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들이 모두 낮잠이 들었어요. 지금 달아나야 해. 할머니는 살금살금 배에 올라 노를 저었지요. 그걸 안 도깨비들이 우르르 강가로 몰려왔어요. 할머니를 잡아라. 도깨비들은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배가 못뜨게 물을 다 마셔버리자. 도깨비들이 입을 쩍 벌리고 후르르 강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를 어째요? 강물은 점점 줄어들어 어느새 바닥이 드러났지요. 아이고, 잡혀가기 전에 실컷 춤이나 추자. 할머니는 주걱을 들고 어깨를 덩실덩실, 엉덩이를 실룩실룩 춤을 추었어요. 할머니의 춤이 얼마나 웃기는지 도깨비들도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바람에 도깨비의 입에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 다시 노를 열심히 저었답니다. 할머니는 강을 건너 바위에게 달려갔어요. 바위야, 나를 밖으로 보내주렴. 걱정 마세요. 맛있는 떡을 얻어먹었으니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죠. 바위가 할머니를 번쩍 들어서 구멍 위로 올려주었어요. 할머니, 잘 가세요. 구멍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 몸은 쑥쑥 커졌지요. 다음날 할머니는 가마솥에 쌀 한 톨을 넣고 요술 주걱을 휘휘 저었어요. 배고픈 사람들 모두 이리로 오시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밥이 여기 있다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길게 줄을 섰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맛있는 밥을 지어주었대요. 오늘의 동화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둔하기가 벽창호 같은 아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소금장수는 아들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나이 스물에 아직 쌀보리도 못 가리는 너를 어쩌면 좋으냐.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장수나 되죠 뭐. 장사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그게 뭐 어려워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죠. 미련한 아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당장 오늘부터 나가 소금을 팔아보거라. 소금장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지워 장사를 내보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던 아들은 광부들이 금을 파내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와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아들은 광부들이 정신없이 일하는데 끼어들어 여기저기 대고 소리쳤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뭐야 바쁜데 저리 비키지 못해. 욕만 잔뜩 얻어먹고 소금은 한 바가지도 못 판 아들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곳에 가서는 같이 땅을 파며 도와주고 사람들이 쉴 때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 그렇군요. 다음엔 또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꼭 기억해 두었답니다. 다음날 소금을 팔러 이리저리 다니던 아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 여기서 소금을 팔아야겠다. 아들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신랑 신부가 절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꼬챙이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니 경사스러운 혼인잔치에 와서 회귀한 짓을 하는 저놈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거라. 벌떼같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는 아들을 본 소금장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넌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런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춰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팔아야지. 다음날도 아들은 소금지게를 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다녔답니다. 그러다 어느 집에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아들은 무작정 달려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경사로다, 경사로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불난지 마당이었어요. 이런 불난지 배와서 경사라니 경사라니 저 못된 놈을 혼내줍시다. 성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흠신 때려주었어요. 절룩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실컷 매만 맞았어요. 맞을지만 했구나. 그럴 때는 물을 끼얹어 같이 불을 끈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다음날 소금장수 아들은 소란스러운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집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물을 끼얹어야 소금을 팔 수 있다고 했지? 아들은 싸움난 집으로 뛰어들어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찬물을 휙 끼얹었어요. 아이고, 차가워라. 도대체 누구야? 물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화가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겁이 난 아들은 소금짐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도망쳤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찼어요. 정말 답답한 녀석이구나. 그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화해를 시킨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도대체 내가 언제쯤이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구나. 다음날 다시 소금지게를 지고 나선 아들은 우연히 황소 두 마리가 서로 뿔을 들이대고 싸우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지게를 급히 벗어놓고 겁도 없이 성난 황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그때 성난 황소들이 벼랑간 아들에게 달려들더니 뿔로 엉덩이를 들이받았어요. 순식간에 아들은 공중에 붕 떴다가 소금지게 위로 털썩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아파 나는 이제 소금 장사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아버지 말도 안 들을 거야. 미련한 아들은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괜히 죄 없는 아버지만 자꾸 원망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참새의 소원 참새의 형제는 엄마 참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쿵! 그때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동생 참새가 형 참새에게 물었어요. 글쎄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형 참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형 우리 나가볼까? 동생 참새는 궁금한 것은 참지 못했답니다. 안 돼. 엄마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형 참새는 먹이를 구하러 나간 엄마 참새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가고 싶은데 동생 참새가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형 참새가 동생 참새를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형 참새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형 나무가 쓰러진 곳은 아닐까? 동생 참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참새의 형제들이 있는 곳은 나무 위에 있는 둥지거든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나무가 쓰러졌다면 우리도 땅에 떨어졌을 거야. 형 참새가 말했어요. 동생 참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무가 쓰러진 곳은 아니겠네. 당연하지. 엄마는 튼튼한 나무의 둥지를 만들었다고 하셨어. 형 하늘이 무너진 곳은 아닐까? 하늘이 무너졌다고? 응. 파란 하늘이 쿵 하고 떨어진 곳은 아닐까? 그건 아니야. 고개를 들어봐. 저기 파란 하늘이 아직도 있잖아. 형 참새는 아는 것도 참 많아요. 동생 참새는 형 참새가 아주 믿음직스러웠답니다. 형 사냥꾼이 총을 쏜 것은 아닐까? 사냥꾼이 총을 쏘았다고? 동생 참새의 말에 형 참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응. 만약에 사냥꾼이 총을 쏘았다면. 안 돼. 형 참새와 동생 참새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엄마는? 엄마가 다친 곳은 아닐까? 동생 참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우리 밖으로 나가보자. 안 돼. 엄마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동생 참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안 돼. 형 참새도 속으로는 무척이나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했던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나가볼 거야. 동생 참새가 갑자기 둥지를 박차고 날아갔어요. 형 참새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가지 마. 형 참새가 붙잡기도 전에 동생 참새는 멀리 날아갔어요.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 형 참새는 엄마 참새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동생을 지켜줘야 해. 형 참새도 동생 참새를 따라 밖으로 날아갔어요. 야, 거기 잠시 멈춰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형 참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와 함께 나간 적은 있었지만 혼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만 가라니까. 형 참새가 동생 참새에게 소리쳤어요. 동생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땅으로 내려앉았어요. 형 참새도 동생 참새가 앉은 곳으로 날아갔어요. 너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형 참새는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형, 이것 좀 봐. 동생 참새가 날개로 땅바닥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혹시 죽은 게 아닐까? 동생 참새는 반짝이는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답니다. 너는 잠시 저쪽으로 가있어. 형 참새가 쓰러진 새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쓰러져 있는 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 정말 죽었나봐. 아니야, 어디가 아픈 새일지도 몰라. 형 참새는 쓰러져 있는 새를 살짝 건드려보았어요. 그러나 쓰러진 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동생 참새가 다가와 부리로 톡톡 건드려보았어요. 그러나 쓰러진 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 몸이 무척 떡떡해. 형 참새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 참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저쪽으로 날아가서 마른 풀을 불어오자. 마른 풀은 어디에 쓰려고? 이 새는 지금 어디가 아픈 거야.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마른 풀을 가져와서 따뜻하게 덮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살아날까?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알았어. 형제 참새는 숲으로 날아갔어요. 잠시 후 동생 참새는 헝겊 조각을 물고 왔어요. 형 참새는 마른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형, 헝겊 조각도 괜찮아? 그럼, 아주 잘했어. 그런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는걸? 가서 더 가져오자. 형제 참새는 다시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동생 참새는 새의 깃털을 물고 왔어요. 형 참새는 부드러운 꽃송이를 물고 왔어요. 쓰러져 있는 새의 몸 위에 헝겊 조각과 마른 나뭇잎, 새의 깃털과 부드러운 꽃송이들이 가득 올려졌어요. 힘들었지. 형 참새가 동생 참새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더 가져올 수 있어. 동생 참새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형,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엄마 참새가 날아왔어요. 너희들 둥지에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참새는 형제 참새를 찾으러 나온 길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 우리 착한 일 했어요. 둥지에서 제멋대로 나온 게 착한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둥지에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새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덮어줬어요. 형제 참새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 참새가 쓰러져 있는 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리로 헝겊조각과 마른 나뭇잎, 새의 깃털과 부드러운 꽃송이들을 밀쳐냈어요. 그 속에는 딱딱하게 굳은 새가 있었답니다. 엄마, 우리들 말이 맞죠? 엄마 참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아픈 새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새란다. 나무로 만든 새요? 그래, 그래서 딱딱한 거야. 나무로 새를 만들어 장대 끝에 올려놓지. 이것을 소때라고 한단다. 소때요? 그래, 소때를 만들어 소원을 빈단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소때가 쓰러진 모양이구나. 무슨 소원을 빌죠? 우리들 소원과 비슷할 거야. 엄마 참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소원? 나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거. 나는 엄마랑 행복하게 오랫도랑 사는 거. 엄마 소원은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란다. 오늘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형제 참새는 엄마 참새와 이야기를 나누며 둥지로 돌아갔어요. 오늘의 동안 누나를 생각한 동생 오늘은 형진이 누나가 시집가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온 동네가 아침부터 시끌시끌 했답니다. 형진이도 아침부터 엄마 심부름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 형진이 이제 보니 다 컸네. 그러게 심부름을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두 분 고모가 알록달록 무지개떡을 챙기면서 형진이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형진이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엄마 누나 시집 왜 가? 누나니까 시집 가지. 엄마는 친척분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형진이는 잔뜩 골이 났어요. 속에서는 이상하게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형진이는 누나를 아주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나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누나는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쁜 보석들이 조롱조롱 매달린 족두리도 썼어요. 원삼과 족두리를 쓴 누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형진이는 이제껏 그렇게 예쁜 누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누나! 형진이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해졌답니다. 밤이 되었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누나가 시집을 가고 나자 마음이 언짢으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없는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누나 보고 싶어 누나 데리고 와 결국 형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형진아 누나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눈에 맑은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엄마는 대나무로 만든 물구덕에 물허벅을 담았어요. 그리고 등에 쥐고 돌담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진이는 오늘따라 엄마의 뒷모습이 더 힘들어 보였답니다. 엄마, 형진이가 엄마를 소리쳐 불렀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멀어서 못 가. 그래도 형진이는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쪼르륵 엄마는 물허벅에 물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제주도는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금방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귀한 섬이지요. 그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한 방울의 물도 귀하게 여겼어요. 엄마, 물허벅에 주둥이가 조금만 넓었어도 물 담기가 좋았을 텐데. 형진이는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그건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러 넘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구나. 물허벅은 공 모양의 둥근 항아리로 주둥이는 병처럼 좁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담아야 했답니다. 물허벅에 물허벅에 물을 따라 담던 엄마가 갑자기 한숨을 몰아 쉬었어요. 엄마, 왜 그래? 누나 생각이 나서. 엄마는 또다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뱉었어요. 몸이 약하고 힘도 없는 누나가 이 무거운 물허벅을 어떻게 쥐고 다닐지. 물허벅은 질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물이 가득 담긴 물허벅을 등에 쥐고 다니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금방 시집간 새댁이 물허벅을 쥐고 나르는 모습을 보고 시집살이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한번 쥐고 갈게. 형진이가 등을 내밀고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원, 사는 녀석이 별걸 다 하려들어. 엄마는 형진이가 내민 등을 세게 때리며 형진이를 밀어냈어요. 누나가 시집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깜깜한 밤이었어요. 형진이는 윗동네로 시집간 누나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모두 잠들면 누나 집에 몰래 가봐야지. 형진이는 누나를 생각하며 별을 세고 있었어요. 그때 까만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끌며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누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진이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깜깜한 밤에 혼자서 윗동네로 가는 형진이는 무척이나 무서웠어요. 낮에 우람하게 서 있던 나무들은 자꾸만 제 혼자 춤을 추며 무섭게 모습이 변하는 것만 같았어요. 마진과 쇠돌이 무쇠로 만든 사람. 형진이는 큰 소리로 노랫말을 따라하면서 걷고 또 걸었답니다. 하지만 무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괜히 왔어. 낮에 올걸. 형진이는 되돌아가려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나 집으로 가는 길보다 더 멀었어요. 하나, 둘, 셋. 깜깜한 밤에 숫자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누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자꾸만 들리는 숫자 새는 소리에 형진이 뒷목덜미가 쭈뼛해졌어요. 형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커다란 물허벅을 등에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였지요. 형진이는 숨을 죽이고 크게 뜬 눈으로 뚫어지도록 물허벅을 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답니다. 누나! 형진이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깜깜한 밤에 누나가 무거운 물허벅을 등에 쥐고 기웃둥 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매일 밤 누나는 물허벅을 등에 쥐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진이는 누나가 너무나 가여웠어요. 저놈의 물허벅만 없으면 형진이는 물허벅만 없으면 누나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옳지! 형진이는 빨리 누나가 잠자러 들어가길 기다렸어요. 누가 물어보고 깨버렸네? 새벽에 일찍 일어난 누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물허벅을 등에 쥐어보셨어요? 느닷없는 형진이 말에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아침부터 무슨 물허벅 다령이고 형진이는 누나가 며칠이라도 무거운 물허벅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와 다듬이 조용한 산속에 검은 바위가 있었어요. 방석처럼 생긴 바위였지요. 바위 옆에는 늙은 소나무가 그늘을 펴고 있었어요. 아, 너무 심심해.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한담? 바위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단다. 좀 더 기다려보렴. 소나무가 그분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벌써 백년도 넘게 기다렸는걸. 난 분명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덩이일 뿐이라고. 반드시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래, 꿈을 버리면 안 돼. 산에 봄이 왔어요. 진달래가 피고 나비가 날아다녔지요. 산은 약초와 산나무를 캐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오, 여기 훌륭한 방석이 있군. 좀 쉬어가야지. 약초를 캐는 망태기 할아버지였어요. 검은 바위에 걸터앉은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요. 소나무는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켜 할아버지의 이마를 씻어주었지요. 허허, 편안하군. 그냥 두고 가기가 아까운걸. 검은 바위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바위는 날마다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으려나 봐. 바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반드시 널 찾아올 거야. 소나무는 바위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얗게 눈 쌓인 겨울이 지나가고 진달래가 피는 봄이 왔어요. 또다시 산속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날 아주 잊었나봐. 바위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나무는 그런 바위를 또 위로했지요.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벅저벅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렸지요. 무슨 일일까? 바위는 궁금했어요. 바로 그 망태기 할아버지였어요. 곰처럼 덩치가 큰 청년도 함께 왔어요. 이 바위일세 지고 갈 수 있겠는가? 해보지요. 할아버지와 청년이 바위를 양쪽에서 잡았어요. 끙, 으라차. 바위는 핑그르르 어지럼증이 났지요. 청년은 바위가 얹힌 지게를 등에 지고 망태기 할아버지와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이제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바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집으로 가져가세. 돌집에는 돌로 만든 탑이란 돌로 만든 사자, 돌로 만든 사람도 있었지요. 나는 무엇이 될까? 바위는 가슴이 터질듯 부풀었어요. 다듬잇돌을 만들어주게. 망태기 할아버지가 석수장이에게 말했어요. 다듬잇돌이 뭘까? 아마 굉장한 작품이 되려나 봐. 바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석수장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을 들고 바위를 쪼개기 시작했지요. 바위는 아팠지만 잘 참아냈어요. 석수장이는 잘라낸 바위의 모서리를 곱게 다듬었어요. 훌륭한 다듬잇돌이 되었군. 할머니 좋아하겠어. 망태기 할아버지가 크게 기뻐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돌이잖아. 다듬잇돌이 된 바위는 크게 실망했어요. 다듬잇돌은 망태기 할아버지네 집 쪽마루로 옮겨졌지요. 아이고 영감 고맙구려. 할머니는 다듬잇돌을 쓸어보며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광에서 다듬이 방망이를 꺼내왔지요. 할머니는 풀먹인 혼이불을 잘 객힌 뒤 다듬잇돌에 올려놓았어요. 토닥토닥토닥 두 개의 다듬잇 방망이가 작은 작은 혼이불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두들겨 맞는 일은 정말 싫어. 다듬잇돌이 된 바위는 너무나 슬펐어요. 차라리 산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달이 점점 둥글게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가 쪼르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 손자를 부둥켜 안았지요. 어머니 저희들 왔습니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명절에 못 온다더니. 죄송해요. 아버지는요? 약초 개러 가셨단다. 두 부부는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할머니 여기 웬 돌이 있어요? 아이는 다듬잇돌에 엉덩이를 척 걸치고 앉았어요. 거기 앉으면 안 돼. 그건 다듬잇돌이란다. 할머니가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뭐 하는 데 써요? 음, 그건 주름을 펴는 데 쓰지. 에게게 이 돌이 주름살을 어떻게 펴요? 할머니는 빨랫줄에서 할아버지의 풀먹인 한복을 걷어왔어요. 그리고는 방망이로 다듬잇돌에 놓인 한복을 두들기기 시작했지요. 아, 빨래 주름을 펴는구나. 할머니 얼굴에 있는 주름도 펴면 좋은데. 할머니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다듬이지라는 할머니 곁에 며느리가 다가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할게요. 그럼 같이 맞다듬이지를 해볼까? 네 개의 다듬이 방망이가 흥겹게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순간 며느리의 한쪽 방망이가 빨래 대신 다듬잇돌을 치고 말았어요. 저런, 얘야 무슨 일이 있니? 내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빙 둘러 앉았어요. 시골에 와서 살겠다고? 정말이냐? 할머니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업이 안 돼서 그만. 아들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시골로 올 걸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해요. 며느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 다 정 붙이 기다름이란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감싸 안았지요. 엄마, 울지마. 난 여기가 좋아.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다듬이지를 했어요. 할머니가 두들기는 대로 다듬잇들도 몸을 내맡겼지요. 옷, 이불도 할아버지의 조끼도 자르르 윤기가 흘러내렸지요. 할머니는 다듬이지를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듬잇돌은 점점 할머니에게 몸을 맡기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퉁퉁 부은 얼굴로 짐을 챙겨 나왔어요. 진정해 가겠다고? 잘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며느리는 아이가 자는 방문을 열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문 밖을 나섰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또 다듬잇돌 앞에 앉았어요. 다듬이지를 소리는 마당을 지나 울 밖을 훌쩍 뛰어넘더니 동구 밖으로 흘러갔어요. 오늘도 다듬잇돌 위에서 할아버지의 옷 주름이 펴지고 있어요. 누군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는 그칠 줄 몰랐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잠에서 깬 아이의 목소리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 작가 아이페페 페페는 참 볼품없는 아이였어요. 자그마한 몸집에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하고 두꺼운 안경까지 쓰고 있었지요. 친구들은 그런 페페를 놀려댔어요. 저기 양탈머리 페페가 간다. 부엉이 눈 페페야 어디 가니? 도서관의 책들은 외로운 페페를 기쁘게 하는 하나뿐인 친구였어요. 낡은 책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빛바른 글자와 그림을 보면 페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책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글자와 그림이 페페의 손을 잡고 상상의 세계로 이끌었지요. 그날도 페페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어미 오리의 품에서 태어난 백조가 미운 오리라 불리며 구박을 받았지요. 미운 오리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만 결국 자신이 멋진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동화였어요. 페페는 자기도 모르게 뚝뚝 눈물을 흘렸어요. 페페야 왜 우니?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꼭 저 같아서요. 저도 백조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페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페페야 이 책을 쓴 사람은 안데르센이야.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지. 안데르센은 일찍 가족을 잃고 난 후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어. 게다가 못생긴 얼굴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었단다. 하지만 안데르센에게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야기들이 가득했지. 결국 안데르센은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작가가 된 거야. 안데르센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페페는 안데르센의 책이라면 모두 읽었어요. 인어공주, 눈의 여왕, 빨간구두. 안데르센의 동화를 한 편씩 읽을 때마다 페페의 마음속에서 꿈이 자라났지요. 나도 안데르센처럼 동화작가가 될래. 그 뒤부터 페페는 책을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종종 생각이 잠겼어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뭔가 끄적거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럼 페페를 보고 친구들이 수근거렸어요. 페페 좀 봐. 갈수록 이상해져. 그러게 말이야. 대체 왜 저러지? 하루는 친구들이 와서 물었어요. 페페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맨날 적는 건 뭐야? 그러자 페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 들어볼래? 내가 만든 이야기야. 페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며시 이야기 주머니를 풀었지요. 혼자서 상상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두들 페페의 이야기를 들으며 좋아했어요. 페페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페페야, 어서 계속해봐. 다른 이야기는 없어? 다른 이야기도 해줘. 그럼 한 가지만 더 해줄게 들어봐. 옛날에 안경 쓴 오리가 있었어. 오리들은 원래 아무도 안경을 쓰지 않거든. 그래서 모두들 그 오리를 보고 놀렸지. 하지만 안경 쓴 오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다른 오리들은 눈이 두 개인데 이 오리는 눈이 네 개라서 아무도 못 보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리들을 잡아먹으려 숨어있던 늑대도 발견할 수 있었지. 안경 쓴 오리는 늑대에게 맛있는 오리구이를 주겠다고 속였지. 그리고는 깃털 몇 개를 불에 태워 늑대가 냄새를 킁킁 맡는 동안 몰래 늑대의 꼬리에 바위를 매달아 연못 속에 풍덩. 다른 오리들은 기뻐서 만세를 불렀어. 다음 날 오리들은 모두 종이 안경을 쓰고 나타났어. 안경 쓴 오리만큼 멋져 보이려고. 페페는 오늘도 한 걸음씩 동화작가의 꿈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페페는 더 이상 양털머리 페페가 아니에요. 부엉이 눈 페페도 아니죠. 페페는 이야기 짓는 아이 페페였어요. 안데르센 아저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동화 용궁으로 간 한 소년 옛날 옛적 땅끝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효심이 깊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게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소년이 한바탕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밤이 깊고 날이 새는 줄도 몰랐대요. 어느 날 소년은 쪽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출렁출렁 바닷물에 휙 그물을 던져놓고 하품 한 번 기지개 한 번 하품 한 번 눈물 찔끔 이제 그물을 건져 볼까나 어영차 어영차 그런데 그 순간 그물이 소년을 휙 잡아당기는 거예요. 으아! 바다에 빠진 소년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꿈을 꾸었죠.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꿈을 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스르륵 눈을 뜬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금빛, 은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따닥 따닥 조개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꽃게들이 한산 가득히 진수성찬을 메왔죠. 그곳은 용궁이었어요. 난 용궁에서 제일 가는 맥이 대신이야. 너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용왕님의 병 때문이지. 용왕님은 몇 해 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었대요. 쪽집게 거북 의원이 말하기를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이야기를 잘하는 말똥무뿐이라는 거예요. 소년은 용왕님의 흰 머리를 보자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운이 나게 해드리고 싶었죠. 용왕님 우리 마을에는 방귀대장 방서방이 살아요. 앉아서도 뿡 서서도 뿡 누워서도 뿡뿡 하루는 방서방이 낮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지요. 그때 갑자기 뿌웅 도둑은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치다가 방귀 소리에 놀란 암소의 뒷발질에 채여 그만 기절해 버렸답니다. 용왕님은 무릎을 탁 치며 웃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용왕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소년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용왕님이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걱정돼요. 얼굴이라도 보고 올 테니 열밤만 육지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용왕님은 소년이 안쓰러워 그러라고 했어요. 소년이 바닷가 마을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살아있었구나. 소년은 할머니한테 어리건도 부리며 행복해했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아홉 밤이 지났네요. 아 내일이면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간담. 드디어 열 밤째 되는 날 문어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어요. 문어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빨간불이 번쩍 번쩍 도깨비 불이에요. 머리에 뿌리난 아주 무시무시한 도깨비요. 제가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문어병사는 처음 듣는 도깨비 얘기에 덜컥 겁이 났지요. 그럼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밤에 보자꾸나. 하지만 그건 도깨비울이 아니라 소년이 꼬마들에게 시킨 지불놀이었어요. 다음날 밤에는 자라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어요. 자라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심어쩌라기 휙휙 꼬리 아홉 달린 불여우가 제주를 넘고 있어요. 불여우는 제주를 넘어 사람을 홀린대요. 할머니께 별일 없나 보고 와야겠어요. 자라병사도 불여우 얘기에 다리가 후들후들. 그러지 말고 내일 밤에 보자. 하지만 그건 불여우가 아니라 이웃집 누나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하루가 갔어요. 오늘은 맥이 되시니 직접 소년을 찾아왔지요. 소년은 펑펑 울며 진실을 말했어요. 맥이 되시니 사실은 제가 용궁 병사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입어도 할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안됐다만 네가 없으면 용왕님의 병이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니 너를 꼭 데려가야 한단다. 대신 오늘 하루 이별할 시간을 주마. 다음날 소년은 할머니께 큰절을 올린 뒤 울음을 꾹 참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왕님이 나타난 거예요. 맥이 되시니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행복해야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아니냐. 대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뜨는 날 밤에 너를 찾아올 테니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렴. 그 뒤 두둥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용왕님이 바닷속에서 나타났어요. 용왕님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껄껄 웃었대요. 그리고 귀한 보물들도 선물로 주었어요. 소년은 부자가 되어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선생님의 선물 해는 반의 꼬마 생쥐들이 시끌시끌 찍찍 와글와글 찍찍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까부리 깜지가 쪼르르 뛰어왔어요. 얘들아 내일이 우리 선생님 생일이야. 정말? 달린 반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해는 반 선생님 내일 맞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네 내일이네요. 하셨어? 생일이 아니면 뭐겠어? 그래서 열 마리 꼬마 생쥐들은 선생님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답니다.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꼬마 생쥐들은 놀이터에 보였어요. 생일 파티를 어떻게 열지 정해야 하거든요. 신경질 대장 강쥐도 새침빼기 앙쥐도 이건 어때 찍찍 저건 어때 찍찍 시끌시 와글와글 그때 똑똑한 똑쥐가 말했어요. 자 먼저 생일 파티 때 뭘 할지 정하자. 좋은 생각이 있는 친구는 꼬리를 들고 말해봐. 먹보 뚱지가 꼬리를 번쩍 케이크에 촛불을 켜자. 애교 많은 뽀지가 꼬리를 번쩍 노래도 불러야지. 멋쟁이 멋지가 꼬리를 번쩍 선물도 드려야지. 모두모두 좋은 생각이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말해볼까? 다시 통쥐가 꼬리를 번쩍 먹는 건 어때? 먹는 거. 뽀지가 꼬리를 번쩍 선생님께 뽀뽀를 쪼옥 멋쥐가 꼬리를 번쩍 예쁜 옷을 사드리자. 별쥐가 꼬리를 번쩍 예쁜 별은 어떨까? 퉁쥐가 꼬리를 번쩍 으라차차차 생쥐 로봇은? 꿈쥐가 꼬리를 번쩍 편지를 쓸까? 똑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일 케이크가 있으니까 선물은 먹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뽀뽀도 좋지만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지. 옷을 사려면 돈이 드는데 우린 케이크 살 돈밖에 없어. 예쁜 별은 우리가 별이 되어드리면 되지. 그리고 선생님은 생쥐 로봇을 갖고 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 내 생각에는 꿈지 말대로 편지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모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너희들 생각은 어때? 좋아 좋아. 쓱쓱쓱 찍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다음날 아침 케이크의 촛불이 켜지고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이건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햇님반 선생님께 선생님 너무 예뻐요. 저 이제 안 까불 거예요. 깜지가 너무 까불어서 신경질러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쉿!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과자보다 사탕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케이크 조금만 남겨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햇님반 친구들 모두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선생님 다음 생일에는 꼭 별을 따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새 안경 진짜 예뻐요. 챗! 늦게 일어나는 게 어떻게 착하냐? 선생님께 한 말 아님. 앞으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착한꿈지 될게요. 선생님은 흘저불쩍 울며 말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 생일이 아니란다. 선생님은 오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어.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거든. 너희가 준비해 준 이 멋진 생일 파티는 영원히 잊지 않을게. 얘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첫눈이 펑펑 내리는 날 햇님반의 열 마리 생쥐들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까보리 깜지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어요. 햇님반 친구들에게 안녕? 그동안 잘 있었니? 지금 이 편지는 아마도 까보리 깜지가 읽고 있겠지. 강지, 앙지, 똑지, 뚱지 모두 건강하지? 아침마다 뽀뽀해주던 우리 뽀지. 멋쟁이 멋지와 별지도 잘 있고 꿈지는 요즘도 지각하는지 궁금하구나. 퉁지랑은 싸우지 말고 선생님은 멀리서도 날마다 너희들 생각뿐이란다. 다들 많이 보고 싶구나. 방학하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러 놀러 갈게. 선생님이 덧붙이는 말 오늘이 바로 선생님의 진짜 생일이란다. 오늘의 동화 우체부의 꽃씨 아침 8시 우체부 곰아저씨가 우체국에 나왔어요. 곰아저씨는 해뜨는 마을에 배달할 편지들을 가방에 가득 넣고 빨간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우체국에서 해뜨는 마을로 가는 길은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없이 흙먼지만 폴폴 날리는 벌판이에요. 멀기는 얼마나 먼지 자전거로 쌩쌩 달려도 30분이나 가야 하죠. 아, 난 정말 이 길이 싫어. 그래도 곰아저씨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자전거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햇뜨는 마을에 봄이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었네요. 향긋한 꽃 내음이 콧등을 간지리면 곰아저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행복한 마음이 되어 편지를 배달했지요. 하지만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까슬까슬한 흙먼지만 날렸어요. 곰아저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다니는 이 길이 예쁜 꽃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곰아저씨는 꽃집으로 달려가 한 봉지 가득 꽃씨를 샀어요. 다음날 아침 곰아저씨는 30분 일찍 우체국에 나왔어요. 곰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벌판으로 가 꽃삽을 들고 야트막한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는 꽃씨를 심었지요. 토닥토닥 흙을 다지고 가져온 물병으로 물도 흠뻑 주었어요. 자, 오늘은 요만큼만 심자. 오늘도 요만큼 내일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씩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맨천 콧씨를 심었던 자리에 뭔가가 파릇파릇 돋아놨어요. 싹이다 싹 싹이 돋았어. 곰아저씨는 하늘이라도 날아갈듯이 기뻐했어요. 다시 몇 주가 지났어요. 싹이 점점 자라서 잎을 내고 줄기가 굵어지더니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와, 이 예쁜 꽃들 좀 봐. 곰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곰아저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꽃씨를 심고 가꾸었어요. 오늘도 요만큼 내일 날마다 자전거에는 꽃에 줄 물병들이 주렁주렁 점점 늘어났지만 곰아저씨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자 흙먼지 날리던 벌판은 알록달록 꽃동산이 되었어요. 오늘은 곰할아버지가 우체부를 그만두는 날이에요. 햇드는 마을의 동물들은 꽃동산을 만들어낸 곰할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곰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요. 변지를 나르는 일은 내게 일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고 꽃씨를 나르는 일은 내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곰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한걸음 한걸음 꽃동산을 걸어서 집으로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핸즈과 그레텔 옛날에 한 나무꾼이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오빠 이름은 핸즈 누이 동생 이름은 그레텔 이었지요. 나무꾼은 일찍 죽은 아내 대신에 새 엄마를 데려왔어요. 새 엄마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온 우위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집집마다 먹을거리는 떨어지고 걱정만 늘어갔지요. 하루는 새 엄마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에도 먹을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숲에다 버리고 옵시다. 물론 아버지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새 엄마는 막무가내로 우겨댔어요. 아니 그럼 내 식구가 함께 굶어 죽자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숲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소리는 옆방에 있던 오누이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레텔이 울먹울먹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는 버림받는 거야? 아니야. 오빠한테 좋은 꾀가 있으니 아무 걱정마. 헨젤은 동생을 달래놓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달빛 달에 반짝이는 작은 조약돌을 잔뜩 주워가지고 돌아왔지요. 이틀날 아침 새 엄마가 오누이를 깨우며 말했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라 숲으로 나무하러 가자꾸나. 새 엄마는 오누이한테 빵 한 덩이씩을 주었어요. 오누이는 아버지와 새 엄마의 뒤를 따랐어요. 헨젤은 일부러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렸지요. 숲에 오자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 새 엄마가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렴.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올 테니. 아버지와 새 엄마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을 먹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 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새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닥불도 꺼져 차가운 재만 남았어요. 그레텔이 몸을 오들오들 떨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아무 걱정마. 조약돌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조약돌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새 새 엄마는 오누이를 바라보며 잔뜩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버지는 몹시 기뻐했지요. 며칠 뒤 새 엄마는 다시 아버지를 들고 갔어요. 아이들을 내일 당장 버리고 와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오누이를 데리고 숲으로 갔지요. 이번에도 새 엄마는 오누이한테 빵을 주었어요. 오누이는 아버지와 새 엄마의 뒤를 따랐어요. 헨젤은 일부러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렸지요. 미처 조약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와 새 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버려두고 숲으로 사라졌어요. 오누이는 빵 한 덩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아무 걱정 마 빵 부스러기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빵 부스러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세들이 죄다 쪼아먹어 버렸던 거예요. 길을 잃은 오누이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던 오누이 앞에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오빠 맛있는 과자로 만든 집이야. 정말 벽은 밤 지붕은 케이크 찬문은 사탄이잖아. 배고픈 오누이는 정신없이 그 집을 뜯어먹었어요. 그때 사납게 생긴 마녀알몸이 나타났어요. 요 녀석들 남의 집을 함부로 뜯어먹다니. 마녀는 헨젤을 새창살이 달린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러고는 그레텔한테 소리쳤어요. 맛있는 요리를 잔뜩 만들어 니 오빠한테 줘라. 통통하게 살이 찌면 잡아먹을 테니까. 덕분에 헨젤은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마녀는 아침마다 우리로 다가와 헨젤한테 말했어요. 손가락을 내밀어 보아라. 얼마나 살이 쪘나 보게. 마녀는 눈이 워낙 나빠서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헨젤은 가느다란 뼈다귀를 창살 틈으로 내밀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 마녀는 투덜 거리며 돌아서곤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더는 못 참겠다. 그냥 잡아먹어야지. 그레텔 오븐이 알맞게 달구어졌는지 살펴보아라. 그레텔은 일부러 어리둥절한 신용을 하며 물었어요. 오븐이 뜨거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내가 하는 걸 똑똑히 봐. 마녀는 오븐에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이때 그레텔이 마녀를 오븐 속으로 확 밀어넣었지요. 마녀는 뜨거운 오븐 속에서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어요. 그레텔은 재빨리 우리를 열고 핀즈를 꺼내주었지요. 오누이는 마녀의 보석을 잔뜩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오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새 엄마는 병들어 죽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핸즐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마녀의 보석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천사와 삼형제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한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의 집에는 사과나무 몇 그루 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삼형제는 사이좋게 지내며 사과나무를 정성껏 가꾸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자 사과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를 불렀어요. 사과나무를 가꾸는 삼형제가 사이좋고 부지런하여 누구나 칭찬하더구나 내가 가서 살펴보고 도와주도록 해라. 네 그리 하겠습니다. 천사는 늙은 거지로 모습을 바꾸고는 곧장 삼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날은 셋째가 사과나무를 가꾸고 있었어요. 젊은이 배가 고픈데 사과 하나만 주겠소? 그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셋째는 거지에게 사과를 세 개나 따주었어요. 고마워요. 착한 철문이 거지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형제들은 아낌없이 사과를 따주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천사는 멋쟁이 마법사로 모습을 바꾸고 삼형제를 찾아갔어요. 마침 그날은 셋이 함께 사과를 따고 있었지요. 흠흠 자네들이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삼형제로군 뭐든지 좋으니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게. 삼형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한참 동안 마법사를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첫째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어요. 저 강물이 모두 포도주로 바뀌고 제가 그 포도주의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마법사는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강물이 눈감착할 새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일꾼들이 우르르 나타나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아 첫째에게 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둘째가 얼른 외쳤어요. 저 비둘기 떼가 모두 양으로 바뀌고 제가 그 양떼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마법사는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비둘기들이 금세 양떼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양치기들이 우르르 우르르 나타나 양 젖을 짜고 양털을 깎아 둘째에게 주었지요. 마지막으로 셋째가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마음씨 임금님은 셋째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가난뱅이 동사꾼이 감히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마법사가 얼른 나섰어요. 겉모습만으로 어찌 사람 됨을 알겠습니까? 부디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바마마 마법사의 말이 옳습니다. 공주까지 나서서 거두는 바람에 임금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 마법사는 임금님에게 다가가 소곤소곤 귓속말을 했어요. 임금님은 곧 셋째와 두 왕자에게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지요. 칙! 왕자인 나더러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두 왕자는 투덜투덜 하면서 포도나무를 건성건성 심었어요. 하지만 셋째는 흙을 꼭꼭 누르고 물을 솔솔 뿌려가며 정성껏 심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섰어요. 셋째가 심은 포도나무에만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 주렁 열린 거예요. 마법사가 웃으며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말씀드린대로 사람 뎀이 바르고 복 많은 신랑감을 하늘이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은 못마땅한 마음을 꾹 누르고 공주와 셋째를 결혼시켰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임금님의 눈에는 셋째가 점점 더 밉게만 보였어요. 가난뱅이 농사꾼이 내 사위라니 그러다 셋째와 결혼한 공주까지 미워졌지요. 참다 못한 임금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둘 다 궁궐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구나. 셋째와 공주는 그날로 돈 한 푼 없이 궁궐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1년 뒤 하느님이 다시 천사를 불렀어요. 사명제가 어찌 사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천사는 늙은 거지로 모습을 바꾸고는 먼저 첫째를 찾아갔어요. 목이 말라 그러니 포도주 한 모금만 주시오. 거지한테 줄 포도주는 없어. 어느새 첫째는 욕심쟁이가 되어 있었어요. 내 마음씨가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다시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는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포도주가 모조리 강물로 바뀌어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지요. 다음으로 거지는 둘째를 찾아갔어요. 배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양젓 한 그릇 만 주시오. 흥 거지한테 줄 양젓 어딨어. 어느새 둘째도 욕심쟁이가 되어 있었어요. 내 마음씨도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다시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는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양떼가 모조리 비둘기로 바뀌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마지막으로 거지는 셋째를 찾아갔어요. 궁궐에서 쫓겨난 셋째는 공주와 함께 숲속의 낡은 오두막 집에 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럼요. 드리고 말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셋째는 거지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공주를 잠깐 밖으로 불러냈어요. 여보 먹을 거라고는 빵 한 덩어리뿐이지만 배고픈 저분께 드리도록 합시다. 마음씨 고운 공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요? 부엌에 들어와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셋째와 공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거지는 천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고는 낡은 오두막집을 눈 깜짝할 새의 의리의리한 궁궐로 바꾸어 놓았지요. 천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고운 부부여 하느님이 내리신 복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그 뒤 셋째와 공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마리 아기돼지와 늑대 옛날에 아기돼지 새자매가 살았어요. 새자매는 내일이면 정된 집을 떠나 숲속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엄마 돼지는 걱정이 이만자만이 아니었지요. 너희들도 이웃집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었지? 못된 늑대가 와도 걱정없게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해. 그날 밤 아기돼지 새자매는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이웃집 돼지 삼형제는 각자 다른 집을 지은 게 잘못이었어. 둘째 돼지도 말했지요. 굴을 셋이 힘을 합치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셋째 돼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언니들 말이 맞아. 다음날 아침 새자매는 집을 나섰어요. 엄마 돼지는 눈물이 나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자 새자매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튼튼한 집도 지을 수 있고 늑대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오냐 귀여운 내 아기들 숲속에 도착한 아기돼지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기로 했어요. 셋은 각자 할 일을 나눴 지요. 첫째 돼지는 나는 집터를 만들게. 둘째 돼지는 너는 나무를 베어올게. 셋째 돼지는 나는 벽돌을 만들게. 아기돼지 새자매는 신이 났어요. 첫째 돼지가 집터를 다지는 동안 둘째 돼지는 나무를 베러 소나무 숲으로 갔어요.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예요? 목마르니까 이거부터 먹고 해야지. 우물우물 울컥. 소나무 숲 바로 옆에는 신의 물이 흘렀어요. 셋째 돼지가 벽돌을 만들러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예요? 배고프니까 이것부터 먹고 해야지. 오물오물 꿀꺽. 빨간 열매를 먹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는 스르르 눈을 감더니 드르렁 쿨쿨. 빨간 열매는 잠 오는 열매 였거든요. 아까부터 숨어서 지켜보던 늑대가 다가왔어요. 으하하하 오랜만에 돼지를 잡아먹겠군. 늑대가 셋째 돼지를 번쩍 들어 올린 순간 둘째야 셋째야 저 멀리 첫째 돼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후다닥 몸을 숨겼지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를 깨웠어요. 일은 안하고 잠만 자면 어떻게 해?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저 빨간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첫째 돼지는 빨간 열매 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그러다 열매 옆에 꾹꾹 찍혀있는 늑대 발자국을 보았지요. 늑대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열심히 나무를 베고 부지런히 벽돌을 만들었어요. 셋이서 힘을 합치니 뭐든지 척척 집터에 튼튼한 나무 기둥을 세우자 나란히 나란히 벽돌벽을 쌓자 반듯 반듯 문과 반짝반짝 창문 뾰족뾰족 빨간 지붕도 만들자 드디어 예쁘고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어요. 하지만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세 자매를 노리는 늑대가 있잖아요. 세 자매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화덕에 냄비를 넣고 국을 끓였어요. 고소한 냄새야 멀리 멀리 퍼져라. 이 냄새는 바로 아기 돼지 세 자매 집에서 나는 거로군. 세 시심을 합쳐 튼튼한 집을 지었으니 콧김도 익김도 소용없겠지. 늑대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전에 아기 돼지 삼형제 집에 굴뚝으로 들어가려다 혼이 났던 것을 떠올리니 늑대는 아무래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자 간다 꽈당 아이쿠 문이 열려 있었잖아 그런데 집 안이 왜 이렇게 깜깜 할까요?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발목을 묶을게 나는 손목을 묶을게 나는 빨간 열매를 먹일게 늑대는 의자에 꽁꽁 묶였어요. 이 못된 늑대를 우물에 빠뜨릴까 낭떠러지에 밀까 오 제발 그러지마 네가 우리 돼지들을 못살게 구니까 그러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나처럼 늙은 늑대는 사냥을 잘 못하거든 그러고 보니 늑대의 이빨은 흔들 흔들 털은 푸석 푸석 아주 가여워 보였어요. 결국 새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요 늑대와 힘을 합쳐 농장을 만들었지요. 첫째 돼지는 고소한 옥수수를 기르고 둘째 돼지는 달콤한 고구마를 기르고 셋째 돼지는 새콤한 사과를 길렀어요. 늑대는 무얼 했냐고요? 옥수수 밭과 고구마 밭에서 쑥쑥 잡초를 볶고 사과나무에서 쏙쏙 벌레를 잡아 닭을 길렀지요. 늑대는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새 자매와 늑대의 식탁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가득 했어요. 와 힘을 합치니까 참 좋다. 아기 돼지 새 자매와 늑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 답니다.